2005년, 2006년부터 위주노하고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. 한 20년 전역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금 감독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. 골프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골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건데 야구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거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격의 타격이라고 하면 포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비적인 면도 굉장히 좀 많이 가미가 돼 있는 스포츠라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야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골프를 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골포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야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기아 타이거스와 미주노도 항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꼭 승승장구해서 좋은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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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